음악 수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제외국민 3년 등래 학생 여러분 그리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임월직이죠. 인기가 급상승해가고 있는 수의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자격이 기본적으로 제외국민이 되고 해외에서의 학생거주기간이 3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물론 2020년까지 2년 기간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만은 2021년서부터 3년 이상으로 바뀐다는 점에 유의하고 각 대학별로 수의대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금년 1학년 다니는 입학생 즉 작년에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15명 기준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내년도 2020학년도죠. 입시는 13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경쟁률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인원은 줄었어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의대 입시를 이해하려면 전국의 수의대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의대는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를 빼놓고 나머지 9개 대학이 다 국립대학교라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전국 도중에서 경기도에는 아예 수의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에서는 수의대가 존재합니다마는 3년 특례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고요. 충청도입니다. 충청도가 이번에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까지 충남대 2명을 모집을 했는데 2020학년서부터 이 충남대가 제국민 3년 특례 수의대 입시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충북대만 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전라도에 전북대와 전남대가 있는데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경북대가 5명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국립경상대학교 수의외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3년 특례학생은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제주도에서 1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지방의 국립대 중에서 충청도의 충북대 4명, 경상도의 경북대 5명, 제주도의 제주대 1명. 그래서 4명, 5명, 1명. 지방의 총 1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와 권국대학교가 있는데 국립서울대학교에서는 수의외과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 계열에서 3년 특례가 없어진 지 원해입니다. 그래서 유독 사입대인 권국대학교에서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10명,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립 권국대에서 3명, 13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고 이 13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얼마나 됐고 전년도에 지원자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사립 권국대학교 3명 모집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원자가 3명 모집에 32명이었어요. 무려 10대 1 가까운 경쟁률입니다. 역시 인기를 반영하고 있죠. 전형 방식이 권국대는 전통적으로 필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어 50%, 수학 50%. 심지어 권국대 수의외과는 12년 특례, 즉 전교육과정 해외 유수에서도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7월 13일 날 필답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접수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거주기간, 학생은 연속 3년, 비원속 4년이고요. 부모 조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도입니다. 유감스럽게 충남대 2명이 모집이 중지됐습니다. 작년도에 2명 모집에 무려 18명이 지원했어요. 9대 1이었습니다. 금년서부터, 즉 내년 입시생서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충남대 2명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고 있고 실제 학원 현장에서도 전화 문의를 받는데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대 수의대는 이번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충북대 4명입니다. 충북대는 모집인원 4명에 작년 지원자가 26명입니다. 그래서 6대 1에서 7대 1 정도, 건국대 수의대보다는 좀 부담이 좀 덜합니다. 전형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영어, 즉 토플 중심, 토익이나 탭스도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공인영어 20%와 면접 80%로 이렇게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4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 3배수에서 12명만 뽑아가지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지원자 26명 전원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영어 20에 면접 80%. 그래서 일괄 합산으로 모집을 하는데 공인영어 한 점수가 있습니다. 토플은 100점 이상, 토익은 860점 이상, 탭스는 710점 이상입니다. 물론 이거는 하한 점수예요. 지원 자격이 최저 점수가 이렇다는 거죠. 합격권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물론 공인영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면접 80%가 있기 때문이네. 공인영어는 하한만 넘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합격생들 스펙 보면 공인영어 점수 상당합니다. 전형일 8월 20일이니까 원서 접수를 7월 초에 하면 약 한 달 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공인영어는 이미 그 이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두 번 더 치러서 점수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충북대는 2년 특례입니다. 그래서 연속 2년이고 통산 합쳐서는 3년이기 때문에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데 이게 2020학년도 즉 금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내년 입학생까지만 해당하고 2021년서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3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역시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부모 요건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충북대학교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서 건국대가 필답 즉 영어와 수학 필답을 보는 반면에 충북대는 공인영어 성적 20%랑 면접 80%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선발하고 있다. 4명이라는 인원 건국대보다 1명이 더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아도 경쟁률은 다소 하향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강원, 전라 모집인원은 없고요. 경상남도의 국립대학인 경상대는 모집하지 않고 경북대, 대구에 있는 대학이고 5명으로 가장 3년 특례 수의외과를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모집인원 5명에 지원자가 31명이어서 6대 1 정도입니다. 건국대보다 또는 충북대보다 부담이 좀 덜합니다. 전형 방식이 심층 면접 100%예요. 심층 면접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북대처럼 공인영어 성적을 일괄 합산에 넣지 않고 그리고 건국대처럼 필답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면접 100%인데 지금 이 면접이 단순한 면접이 아니에요. 심층 면접 보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 전 1시간의 테스트를 보는데 그것이 곧 전공수행 기초능력평가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면접 자료로 활용하는데 출제 범위는 국내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전공수행 기초능력평가 시험을 보고 이것을 제출하면 면접관들이 평가된 그 자체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면접을 봐서 그 면접을 평가하는데 평가 항목 보면 제1영역과 제2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영역은 20%로 품성, 태도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표현력 즉 외적 영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요소고요. 제2영역은 내적 영역으로 관련 전공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문제 해결과에 대한 능력입니다. 면접 후기를 통해가지고 학원에서는 쌓아놓은 축적된 그러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별도의 실전 면접 문제를 만들고 이것을 기준으로 연습시키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면접 100%라는 점에 유의해서 경북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GPA라든지 또 공인영어 성적 높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기본 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면접 준비에 올인해서 경북대 수의외과 무려 5명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전심전력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다른 특례는 7월 초에 원소 접수하고 8월 달에 필답이거나 면접시험을 보는데 경북대는 9월 달에 원소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작년에 10월 26일 10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경북대 수의외과를 많이 노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국민 학생은 고등학교 1년을 포함 통산 3년이고 부모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요건과 동일한 게 경북대 수의대입니다. 이상으로 경북대 수의대 5명 받고 제주대 수의대 딱 1명 모집합니다. 1명 모집하기 위해서 입시를 치르고 있어요. 모집인원 1명인데 무려 작년에 지원자가 27명이었습니다. 가장 전국의 수의대에서 경쟁률이 높았죠. 27대 1이었습니다. 제출 서류가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바로 제주대에 입학 좋은 페이지 가면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수학계획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미래 수의사로서 또 미래 수의학 전공자로서의 여러분의 소양을 밝혀줘야 됩니다. 전용 방식이 면접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가 있는 만큼 여기서 면접 100%는 경북대처럼 무조건 심층 면접 물론 경북대도 외적 영역 20%는 인성 면접이에요. 나머지 80%가 심층 면접이긴 한데 제주대는 전용 방식이 면접 100%인데 여기서는 제출 서류가 중요한 만큼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 제출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인성 면접만 가지고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성과 더불어서 나머지 응용되어지는 고와 같은 면접 내용도 있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8월 8일 날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약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은 지금까지는 2년 특례였어요. 고등학교 1개년 포함 연속 1년, 비연속 2년인데 역시 바뀌어져서 내년서부터는 3년 특례로 전환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국에 수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제외국민 3년 특례 학생 여러분들 너무나 작은 숫자 13명을 기준으로 보통 최소 6대 1 이상에서 많게는 20대 1이 넘어가는 그러한 대학들을 봤습니다. 미래 수의학도가 되고 또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만치 않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내가 서류 준비 또는 필답 준비, 면접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